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증시 급락에 비하면 잘 버티고 있고요. 오늘 일본이나 중국, 홍콩, 아시아권은 대부분 휴장이고요. 환율은 다시 좀 1260원대로 오르는 그런 흐름들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은 유진투자인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동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주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동차도 향후 주도주로서의 가능성들이 부각되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주 5월에 올라갈 달, 자동차 내에서의 섹터, 기업 이런 쪽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저점에서 꽤 올라왔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특별히 UAM, 도심항공, 자율주행 이런 기대감이 떠오르는데요. 실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자동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은 아무래도 완성차를 필두로 해서 예상보다 좋은 1분기 실적이 그냥 이렇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정책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도차, 자율주행차 모두 이제는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모멘템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UA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 2028년도나 그 이유를 보고서는 굉장히 좀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AM에서 좀 국한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업종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는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는 기술 개발을 해나가는 초기 단계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좀 지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섹터로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보면 사실 자동차의 기대감들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 사실 높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새로운 얘기는 없잖아요. 지금 나온 것들도 UAM이나 자율주행이나 오히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새 정부가 좀 여러 힘을 좀 실고 있는데 자동차는 정책 모멘텀은 구조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그때그때 미치는 영향들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큰 패러다임이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를 좀 집중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제 자동차의 산업의 흐름을 보면서 정상화되고 그랬을 때 자동차 섹터 내에서 뭐가 좀 키워드가 소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나요?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화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프라이싱 파워 결국에는 얼마만큼 차량 가격을 올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볼륨이 많이 늘어나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한 대 한 대를 팔 때마다 얼마만큼의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파워트레인의 변화도 있겠지만 사실 소프트웨어만큼 밸류를 더 높이는 게 없거든요. 소프트웨어라는 걸 결국에는 잘 개발해서 밸류를 창출하기 시작을 하면 추가적인 원가 부담 없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차별적으로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기술력의 경쟁력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완성차들이 지금처럼 더더군다나 원자액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익 창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쪽에 이제는 많은 투자를 할 것을 예상을 합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모빌아이라고 하는 자유주행 솔루션 쪽에서 대표적인 업체가 또 IPO를 할 거기 때문에 자유주행 관련된 어떤 부가가치가 다시 한 번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주목해야 되는지 핵심적인 것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환경에서의 가격 주도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지금은 가격 주도력은 쥐는 것 같습니다. 물건은 못 주면서도 1년 후에 받을 거를 가격을 올려서 내고 하는 거고 소비자들은 그걸 기다리는 상황이니까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라는 게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 관련이 있죠. 핵심적인 것을 얘기해주셨고요. 실적 얘기하겠습니다. 1분기 현대기아차의 실적은 서프라이즈였는데 매우 잘 방어한 1분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공격적이긴 아니고 수비를 굉장히 잘했다. 이런 걸로 이제 수익성이 괜찮아졌는데 2분기 실적이 또 계속 좋아질 것이냐 혹은 이제 자동차 내에서도 섹터별로 파트별로 어느 쪽의 실적이 좀 더 개선이 가시화되나요?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을 했고요. 현대차, 기아차 모두. 그리고 기대보다도 이제는 선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호실적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1분기 때 사실 차량 반도체 때문에 생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사태 터지면서 몇 가지 이제는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컸었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프라이싱 파워 결국에는 가격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그 가격을 잘 흡수하고 판매가 잘 되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당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성차가 한 번 올라간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거든요. 올해 연초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차량 가격을 인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 볼륨 같은 경우가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 특히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좀 큰 폭으로 회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볼륨 효과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로 따지자면은 뭐 이제는 프라싱 파워도 좋고 거기다가 볼륨도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좋기만 한 거냐 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환율 같은 경우가 좀 변수가 있습니다. 뭐 1분기, 2분기 들어서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데 환율이 이제는 1200 중후반대 되는 높은 환율이 앞으로도 이제는 지속이 될 것인가 뭐 이 부분이 일단 좀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는 지금 러시아 전쟁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은 러시아 내에 있는 자산들의 손상 차선을 좀 잡아야 되는가 아닌가 뭐 요구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 지금 코로나 락다운이 얼마나 빨리 좀 해제가 되면서 리스크가 해소가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프라싱 파워와 그리고 물량 증가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선방을 했고요. 이제 가격 결정력을 가지는 게 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뭐 사실 별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현대기아차 아니면 국내에서 뭐 외제차를 사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사실 브랜드들이 살만한 게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현대기아차는 선방을 했고요. 이제 부품주라든지요. 보면은 뭐 일부 오토헤버나 글로비스 이런 거는 약간 또 전통적인 부품이 아니라 운송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거고, 만도나 위아나 모비스 이런 쪽은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이런 쪽은 실적이 현대기아차만큼 못합니까? 지금 부품사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가 부담이 좀 심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완성태라는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절대적으로 볼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부품사대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많이 올라와야지만 실적이 나오는 그립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때 좀 불륨이 부족했던 점 이런 것들이 실적에 악염에 미쳤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완성차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2차 벤더부터 해서 1차 벤더, 뭐 그러면서 모듈업체들을 거쳐서 올라오는 단계단계를 거치면서 부품 어떤 원가 상승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되지만 이제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 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분이 다 직격탄에 맞는 좀 이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이후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단기적으로 이 흐름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차량의 반대 실수가 완전히 좀 해소가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부품사들은 좀 힘을 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분기까지 부품사들도 이제 완성차와 따라서 뭐 개선이 되기는 하겠지만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올해 하반기 정도로 좀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하신 이제 오토에버나 글로비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손익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원자액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크게 연동이 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전통적인 그런 업체들이 주가나 실적이 아웃포팔 가능성이 지금도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성차나 부품주 말고도 자동차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또 몇 개 있네요. 타이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자동차에 연동돼 있어서 글쎄요. 비용 외적인 건 모르겠지만은 영업 환경이 좋지 않을 걸로 추정이 되고 그 밖에 중고차, 렌터카 이런 쪽은 또 사실 좀 기대감들이 있어서 실적이 좀 차별화돼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것들이 말씀하신 이제는 타이어 업계대 그리고 이제는 중고차 업계대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타이어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면 거기도 원가 부담을 받을 거 아니에요. 타이어 타이어는 근데 사실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유가 상승기에 수혜줍니다. 타이어 업종들은 사실은 원가 부담을 판가에 전가하기가 상당히 좀 용이한 업종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기에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동반해서 좀 상승을 하는 이런 그림이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워낙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판가를 그렇게 빨리 올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갭 차이에 따른 단기적인 손실 악화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타이어는 유가 상승기에 수혜주라는 점 이거를 좀 염두고서는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파워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의 상품성을 알아주는 메이커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는 좀 부진한 실적을 딛고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좀 업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렌터카 뭐 그리고 중고차 쪽을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실적이 엇갈릴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중고차 가격에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승 흐름이 있기 때문에 렌터카 사대 같은 경우는 조금 양호한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케이카, 케이카 같은 경우도 중고차 매매 플랫폼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좀 매입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1분기 때 좀 일시적으로 부진한 실적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제는 지금 인플레이션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업체도 2분기 이후로는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반도체 수급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도대체 언제쯤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 대부분은 뭐 구조적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심각한 타격이 있으면 뭔가 좀 대책을 자체 생산 라인을 만들죠. 그렇죠? 대체제를 구하든. 그런데 이게 정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자동차 업황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수가 되는 것인지 반도체 수급난 지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워낙 반도체 밸류체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시점에 확 풀린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업체들이 전망을 하는 걸 보면 2023년도나 2024년도까지 불균형은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어떤 수급 부족 상태는 조금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최악의 상태는 벗어나서 2분기 때부터는 일부 어떤 전장 부품들 쪽 이런 쪽에 이제 부품 수급이 풀리기 시작을 하고 하반기가 되면 파워트레인 쪽으로 다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볼륨 효과도 이제는 올라오는 걸로 좀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이제는 현대기아차가 계속해서 하반기 되면은 정산이 될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는 전장 부품들, 전기차들 이렇게 특히나 반도체를 많이 먹는 부품들까지 수급이 원활하게 되려고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는 전기차도 공격적으로 지금 타겟을 높이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다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굉장히 타이트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1분기를 저점을 해서 2분기 특히 하반기 때는 좀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에 대한 전략 좀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기아를 기준으로 하면 7만 원으로 보면 8만 4천 원이니까 20%가 오른 거고요. 기아가 제일 셌잖아요. 현대차 기준 보면 10% 남질. 단기적으로 이제 제법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추가적인 또 주도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접근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안에서 또 어떤 기업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단 실적 흐름으로 보자면은 2분기까지도 여전히 완성차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대차, 기아 같은 완성차 중심에 접근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볼륨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국면이 돼야지 좀 주가 상승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전통적인 부품사 아까 말씀드린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아니면 롯데렌탈 같은 이런 좀 다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품사 쪽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와 이제는 비전통적인 부품사 이쪽을 조금 좋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의왕의 해설자들은 상당히 관심 있는 섹터죠. 자동차주의 흐름들, 그다음에 실적을 계속해서 2분기에도 선방하며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